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투자론에서 지난번에 우리 할인법까지 배웠죠 할인법 순순의 현가 그 다음에 비할인법인데 자 비할인법에 어림샘법하고 비율 분석법 있죠 어림샘법을 좀 많이 어려워 하는데 사실 어림샘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딱 4가지만 정확히 해석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 중요한 것들 한번 체크해가면서 보죠 일단 비할인법에서 어림샘법 어림잡아서 세만다는 얘기죠 어림잡아서 세만다 이 어림잡아서 세만다는 얘기는 할인법은 순순의 현가에서 우리 장점이 사업기간을 1년이 아니라 10년 하더라도 10년 걸 다 쓴다 그랬어요 이때 현금 흐름은 모든 현금 흐름이죠 영업현금 흐름과 매각현금 흐름을 모두 고려한다고 했는데 이 어림샘법은 일단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비할인법이고 첫 회의 1년 것만 쓰는 거예요 사업을 10년 하더라도 첫 회 1년 것만 그래서 1년 거에 수입만을 쓰고 이때 수입에서 영업수입 영업현금 흐름만 고려하고 매각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수입을 다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첫 회의 1년 거에 영업수입만 하니까 대충 하는 거죠 어림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림샘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첫 회의 영업수입만을 간단히 고려해서 간단한 비율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정확하진 않겠죠 그래서 어림샘법은 첫 회의 영업수입 영업현금 흐름만 고려한다는 게 할인법과 가장 큰 차이점 그 다음에 승수와 수익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 관계예요 역수는 곱하면 얼마? 1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소득의 승수와 수익률은 역수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 어림샘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림샘법을 보죠 어림샘법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거 4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수익률은 수익의 비율이니까 수익이 위에 가야 돼요 투자한 돈에 대한 수익이 얼마냐 투자액분의 수익이고 이거 역수가 승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가 승수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뒤집으면 투자액을 수익으로 나누는 값이죠 투자액을 수익으로 나눴다 무슨 얘기냐면 내 100원을 투자해서 이건 1년 걸 쓰는 거니까 1년에 임대료 수입 영업 수입이 만약에 10원을 벌었다고 해보죠 그러면 100분의 10이니까 수익률은 0.1이니까 10%죠 그러면 수익률이 10%일 때 이 승수를 바꿔보면 투자액이 100이고 수익이 10이니까 얘는 몇이 나오냐면 10이 나올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투자액을 모두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린다? 10년 걸린다 즉 100원을 투자해서 1년에 1년에 10원을 번다라면 10년을 우리가 영업을 해야 100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이 회수기간을 뭐라고 하냐면 승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승수의 의미 회수기간을 의미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할 건데 승수는 어떨수록 유리하다? 작을수록 유리하다 이게 첫 번째 승수에 대한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림샘법에서 수익을 우리가 임대료 수익만 고려한다고 그랬어요 매각은 고려하지 않으니까 임대료 수입에 가유 순전후가 있는데 가유가 모두 조소득이에요 조소득 총소득 그래서 조순전후 이렇게 4개로 봤을 때 이 순과 전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었냐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죠 이게 가장 중요했었죠 순부채 서비스액을 빼서 세전이 나와요 그러면 이 조소득과 순소득은 어떤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냐를 따진다면 아직 남의 돈을 빼기 전에 투자액이니까 남의 돈과 내 돈이 합쳐져 있을 때의 수익이에요 그래서 조소득과 순소득은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세전과 세후는 부채 서비스를 뺐으니까 원리금을 뺀 거죠 남의 돈을 뺐으니까 내 돈만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세전과 세후는 내 돈만의 내 돈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액을 기준 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림샘법에서 봤을 때 여기 있는 투자액이 그냥 투자액이 아니라 두 개로 나누어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조소득과 순소득과 관련됐을 때는 남의 돈이 포함되어 있을 때의 수익이니까 총 투자액을 쓰고 세전과 세후와 관련된 수익률 승수는 남의 돈을 뺐으니까 내 돈 투자액에 대한 지분 투자액에 대한 수익이다 그래서 이 투자액을 총 투자액과 지분 투자액을 구분하는 게 두 번째 그러니까 조소득과 관련되거나 순소득과 관련된 승수나 수익률은 모두 다 총 투자액 기준이고 세전과 세후의 수익률 승수는 모두 다 지분 투자액 기준이에요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승수는 회수기간을 의미하니까 짧을수록 작을수록 유리한 투자 아니다 회수기간이 짧다는 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소득, 순소득은 총 투자액 기준이고 세전, 세후는 지분 투자액 기준이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조소득 수익률, 순소득 수익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수익률은 투자액분의 수익이니까 조소득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의 조소득 순소득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의 순소득 이건 역수를 취하면 승수니까 조소득 승수는 총 투자액 나누기 조소득 총 투자액 나누기 순소득 이건 어렵지 않은데 어림샘법에서 동의어가 있어요 동의어를 순소득 수익률이라는 말 대신에 순이 들어가면 자본이라는 말을 써요 자본, 그래서 우리가 순자 이렇게 외웠어요 순자, 자본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순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순이 들어갔으니까 여기도 자본이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순소득 수익률을 다른 말로 자본 환원률이라 그래요 환원률이 수익률이에요 미래로 갈 때는 수익률이지만 당겨올 때는 환원률이에요 10%로 간다고 간다면 10%로 그대로 당겨와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 환원률 같은 말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종합자본 환원률 줄여서 자본 환원률은 순소득 수익률 이거 기억해놔야 되고 순소득 승수는 승수가 회수기간이니까 자본회수기간 얘가 유명하죠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기간이라 한다 자본이란 말이 들어간 말이 나오면 이건 순소득과 관련되어 있다를 떠올리는 게 이게 세 번째예요 자본 들어가면 순, 순이 나오면 무슨 투자액 기준? 총 투자액 기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세전이 들어가면 지분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지분 지분, 세전이 첫 번째 지분 투자액에 대한 소득으로 나와요 그래서 세전을 쓸 때 보통 지분이란 말을 써요 물론 세우와 관련된 지분도 많이 표현된 용어들이 있긴 하지만 어린샘법에서는 지분이란 말이 나오면 세전을 얘기한다 그래서 전지 이렇게 외웠어요 순자, 전지 암기 코드가 순자, 전지에서 여기 있네요 순자, 전지 순소득이면 자본이란 말을 쓸 수 있고 세전이면 지분이란 말을 쓸 수 있다 어린샘법에서 순자, 전지 그러면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률 나오면 무슨 소득 얘기하는 거다? 세전 세전 나오면 무슨 투자액? 지분 투자액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네 번째가 이제 승수의 크기 비교인데 이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익이나 수익률을 봤을 때 조순, 전, 후 이렇게 보면 가유 순전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져요 또 하나 있지만 얘는 뭐 우리 학교론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으니까 빼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빼서 내려오니까 갈수록 어때진다? 작아져요 그래서 작아지는데 얘와 얘는 구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얘와 얘의 투자의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갈수록 작아지니까 이제 중요한 거 얘의 역수인 승수는 얘가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승수는 조순, 전으로 갈수록 어떤다? 커진다 이걸 기억해놔야 돼요 특히 얘가 많이 나와 얘가 이때 순 쓰면 무슨 말을 주로 쓴다? 자본이란 말을 쓰고 세전 나오면 지분이란 말을 쓴다 이렇게 기억해놔야 돼요 몇 가지가 네 가지예요 어린생법은 딱 네 가지까지만 기억하면 사실 말 문제는 다 풀릴 수 있고 계산 문제는 능력에 따라서 풀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잘 찍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승수는 값이 작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했고 어린생법에서 투자액은 총투자액을 기준 잡을 수도 있고 지분투자액을 기준 잡을 수 있다 조와 순과 관련되면 총투자액 세전과 세후를 기준 잡으면 지분투자액이었고 그 다음에 승수의 크기 비교했을 때 조소득승수 순소득승수예요 조순 전후 갈수록 어떻게 된다? 커진다요 수익률은 작아지고 승수는 커진다 이렇게 돼야 돼요 세전과 세후 중에 세후가 커야 돼요 조순 전후로 갈수록 승수값이 커진다 그럼 얘는 얘보다 작고 얘도 얘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머릿속으로 떠올리지 말고 조순 전후를 적어서 수익은 작아지고 수익률 수익은 작아지고 승수는 커진다 이렇게 적어놓고 풀어야 돼요 어린생법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비율 분석법은 비율은 우리가 외울 게 몇 개 있죠 이건 1년 내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계속 비율의 원리를 바탕으로 설명했으니까 일단 대부 비율 대부의 비율이면 대부액이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죠 전체분의 대부액 총 투자한 것 중에 빌린 돈이 얼마냐 이 대부액과 똑같은 말 이건 이제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빌린 돈이죠 타인자본,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 부채 이게 다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죠 전체분의 대부액 그 다음에 지분 비율 나오면 지분의 비율이니까 지분이 위에 가야 돼요 전체분의 지분 그러면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합은 얼마다? 1이죠 1 10억 중에 내가 4억 빌렸다 0.4 40%고 그러면 10억 중에 6억이 내 돈일 거다 0.6 지분 비율이죠 더하면 1 되는 거 더하면 1 되는 거 두 가지 대부 비율과 지분 비율 합은 1 그 다음에 잔금 비율과 상환 비율의 합은 1 이렇게 기억해 놔야 되고 근데 이제 대부 비율은 같은 말이 많이 있다 그랬어요 대부 비율은 빌린 돈의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대출 비율, LTV, 담보 인정 비율 다 같은 말이 많아요 LTV, 담보 인정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다 대출 비율 같은 말인데 뭐라고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이라 하지 않는다 부채 비율은 같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나 중요하죠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부채가 어디 가야 돼요? 위에 가야죠 부채가 위에 가야 돼요 근데 얘는 전체 분의 부채가 아니라 내돈분의 부채 내돈분의 부채 쓴다라는 거 얘가 중요하죠 얘는 같은 말이 없다 내돈분의 부채 자 이제 바꿔 놓은 거 한번 해보죠 이건 외워놔야 돼요 대부 비율이 50%일 때 부채 비율이 100%다 이건 그냥 계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해석해야 돼요 대부 비율이 50%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전체 중에 반절 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억 투자했을 때 5억 빌렸다 그럼 내 돈 얼마? 5억 그러면 전체 중에 반절 빌리고 반절 내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50%일 때 반절 빌리고 반절 내 돈이면 부채 비율은 내 돈 분의 빌린 돈이잖아요 반절 분의 반절이죠 갚겠네 그러면 얼마? 1 100% 되겠죠 그래서 대부 비율이 50%면 부채 비율은 당연히 그냥 100%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계산해서 푸는 게 아니라 당연한 얘기지 대부 비율이 50% 반절 빌렸다는 얘기네 전체 중에 그럼 반절 내 돈 반절 빌린 거니까 내 돈 분의 빌린 돈 반절 분의 반절 똑같겠지 그럼 얘 한번 바꿔보죠 만약에 대부 비율이 80%라고 보죠 80% 그러면 80%의 의미는 100분의 80이죠 이걸 계산하면 얼마? 0.8 다 같은 얘기예요 80%를 0.8이라고 할 수도 있고 100분의 80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대부 비율이라고 한다면 대부 비율은 전체 분의 빌린 돈이니까 총 100원 중에서 빌린 돈이 얼마? 80원 빌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 돈 얼마? 20원이라는 얘기죠 그럼 얘를 부채 비율로 바꾸면 내 돈 분의 빌린 돈이니까 내 돈 20원 빌린 돈 80원이니까 얼마? 4 그러면 400% 이렇게 되겠네요 대부 비율을 부채 비율로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아야 돼요 특히 얘는 그냥 외워놔야 돼요 그냥 당연히 이해해서 대부 비율 50% 반절 빌리고 반절 내 돈이네 그럼 부채 비율은 1이겠지 100%겠지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 비율 한번 보죠 우리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 부채 감당률 얘가 가장 중요하죠 얘는 우리 시험 문제에 안 나온 적이 없었어요 부채 감당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비율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가 크면 돈을 잘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갚는 거예요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1보다 크면 돈을 갚기에 뭐하다?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에 배웠을 때 영업현금을 의미해서 가공, 유비, 순부채, 서비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가분의 공실에 가면 공실률 이렇게 두 번째 유분의 영업경비하면 영업경비율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갔다가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면 유분의 영업경비 더합이 부채 서비스액은 채무불이행률이라고 하는 거죠 출제자가 어렵게 내려고 할 때 얘를 많이 낸다고 그랬어요 특히 얘가 중요한 건 얘가 유를 쓴다는 거예요 보통 뭔가 기준 잡을 건 순을 쓰는데 얘는 유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채무불이행률은 유부가 기준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반대로 가는 거 보통 이렇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독특한 녀석이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 부채 서비스액분에 순소득 쓰는 거 부채 감당률 이렇게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잠깐 좀 얘기하면 영업경비율은 사실 아무 말이 없으면 유분의 영업경비예요 그런데 조건에 따라서 가분의 영업경비율을 구해라 라고도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가능총소득에 대한 영업경비 비율도 물어볼 수 있어요 가분의 유를 쓸 수도 있다 원래 말이 없으면 유분의 영업경비인데 가분의 영업경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 영업경비에서 자 그럼 부채 감당률 한번 보죠 자 부채 감당률이란 부채 서비스액분에 순소득이니까 무슨 소득이?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뭐라고 한다? 원리금 얘가 가장 중요한 거였죠 영업현금을 의미해서 같은 말 부채 서비스액을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 이라고 한다는 거 꼭 외워놔야죠 얘를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몇 배냐는 건 비율을 얘기하는 게 몇 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2가 됐어 부채 감당률이 2래요 그럼 쉽게 해석해 봐요 부채 감당률이면 얘가 10이면 순소득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0이라는 얘기죠 몇 배라는 얘기예요? 두 배라는 얘기예요 2라는 얘기는 1분의 2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1일 때 순소득이 2를 얘기한다 몇 배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부채 감당률 1.5래요 1.5는 몇 분의 몇? 1분의 1.5죠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1일 때 원리금이 1일 때 순소득으로 얼마? 1.5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보다 순소득이 몇 배 되는지를 해석한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어요 읽을 때 우리 항상 이렇게 했죠 얘에 대한 얘의 비율 얘를 얘로 나눈 값 이제 한 단계 넘어가면 위가 아래의 몇 배냐를 얘기하는 것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 비율 자기가 1보다 크다라면 중요하죠 돈을 잘 갚는 거죠 그래서 원리금을 순소득으로 갚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얘기다 충분하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려면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큰 걸 선호해요? 작은 걸 선호해요? 큰 걸 선호하는 거예요 1보다 크기를 선호한다 자 얘가 중요한데 이제 얘를 속여내려고 내는 지문이고요 그러면 채무불리액률은 1보다 커야 돈을 잘 갚는 거예요 1보다 작아야 돈을 잘 갚는 거예요 얘는 채무불리액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돈을 잘 갚는 거죠 그런데 채무불리액률을 보니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비율이잖아요 그럼 얘가 크면 돈을 잘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못 갚는 거예요 얘하고 반대예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크면 돈을 잘 갚는 거고 얘가 1보다 크면 돈을 잘 못 갚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출자가 위험을 줄이려고 할 때는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크기를 원하고 채무불리액률은 1보다 작기를 원한다 선호한다 이렇게 표현돼야 돼요 얘는 1보다 크면 돈을 잘 못 갚는 거예요 못 갚는다를 얘기한다 부채 감당 1보다 커야 돈을 잘 갚는 거 채무불리액률 1보다 작아야 돈을 잘 갚는다는 걸 얘기한다 이거 주의해야죠 얘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할까요? 채무불리액률 이렇게도 얘기해요 손익분기율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들 많이들 엄청 틀려요 그러면 대출자가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율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보통 말이 없으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손익분기율 나오면 좀 커야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100명 중에 90명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손익분기율은 채무불리액률이니까 작아야 돈을 잘 갚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자가 위험을 줄이려면 손익분기율, 채무불리액률은 1보다 작은 것을 선호한다 부채 감당률은 1보다 큰 걸 선호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